존경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천만전자입니다. 굿모닝이고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마지막, 또 한 주의 마지막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제발 좀 올랐으면 좋겠죠. 상승, 상승의 힘을 마음껏 펼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언론에서는 상당히 지금 시끄러워요. 지금 7만전자 된 삼성전자. 그래가지고 기사들 많이 뽑아내고 있는데 아 7만전자 참 생각지 못했죠. 여러분들 설마 7만전자 다시 볼 줄이야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냥 8만전자까지는 어떻게든지 버티가지고 좀 하다가 다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결국 무너져 버렸어요. 역시 외인들의 그 폭탄 매도는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주포가 외인들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무조건 막 판다고 내놓으니까 또 그걸 또 사고하니까 결국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또 B2, B2에 나선 우리 동학기미들은 또 현재 망연자실 상태라고 지금 하는 거였습니다. 폭망 상태다. 지금 거의 막 멘봉 상태라고 지금 해도 과연이 아닐 거예요. 참 힘든 시장이죠. 현재 주가 시장 시가총액 1위가 우리 국민주식 삼성전자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세가 진짜 심상치는 않았어요. 올해 초만 해도 10만원을 돌파해서 10만전자 될 거다 아마 들떠 있었지 않습니까? 서로들 막 96.8백도 찍고 왔는데 결국은 낙관적인 전망도 다 나왔지만은 결국 주가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국내 각종 악재로 8만전자까지 됐는데 거기다 또 뒷걸음치라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는 7만전자의 모습을 겪게 되는 거죠. 증권업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단기적인 하락일 뿐이다. 실적을 기반으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다. 그런 전망들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과연 그 전망을 우리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다들 좀 답답하시겠죠? 일단은 삼성전자는 전일 대비해가지고 한 1500원 정도 하락했어요. 1.88% 하락해가지고 7만8천5백원의 장을 마감을 했는데 지난 12일 장중에 8만원 선을 내주기도 했어요. 종가에 8만원 딱 턱걸이 해가지고 8만원 선을 좀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러나 역시 13일에도 주가가 떨어지면서 사흘 연속 하락세를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심지어 13일엔 고가조차 8만원을 넘어서지 못하면서 결국 7만전자로 누져앉아버린 거죠.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장난질하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도 있고 지들이 또 필요하면 막 매도를 해가지고 주가를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런 겁니다. 결국은. 12일에 972만 3843주를 팔아치웠어요. 외국인들이. 12일 날에는 1420만주 정도를 쓴매도를 했고요. 13일에도 다시 또 977만 한 6천주 정도를 팔아드면서 매도폭탄을 쏟아부은 거죠. 결국은 제가 볼 때 한 3천만주 이상을 쏟아부은 거예요. 3천만주 이상을 썼. 3천만주. 3천만주는 이상을 그냥 매도 처리합니다. 매도. 그러다 보니 주가가 제대로 버텨내겠습니까? 기간도 또 사흘 연속 순매도를 했고요. 거기다. 이 물량들은 고스란히 우리 저가 배수를 누리는 개인들이 이제 쓸데없는 게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 4천만주 이상 정도를 싹 쓸어 담은 거예요. 역시 우리 개인 투자들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다 물량 받아 놓고 지금쯤 다들 대기하고 있을 겁니다. 올해 초만 해도 증권학계에서는 3전의 주가가 10만원대를 넘어설까지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상당히 다들 좀 들떠 있었죠. 평균 주가도 10만 5천원, 6천원 정도 되니까. 지난해 말부터 연초까지 한 달 동안 6만원대에서 한 9만원대로 주가가 급상승했고요. 이에 동학기미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 행렬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동학기미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2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사들인 삼성전자 주식이 한 21조 1,850억 정도 됩니다. 21조 1,850억 정도. 지난달만 해도 목표 주가는 최고 12만원까지 제시되기도 했지만 8만원대에서 다시 4개월간 횡보하던 주가가 결국 7만원대로 내려앉은 거죠. 결국 충격이었던 거예요. 삼성전자 주가 하락은 네 외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겹쳐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 외부적으로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자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반도체 지원 정책 등이 꼽히고 있죠. 최근에 또 미국 IT 기업들이 자국 반도체 회사와 함께 미국 반도체 연합회를 결성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이든 정부에다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나선 겁니다. 이러한 움직임이 한국과 대만 반도체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나오죠. 결국 삼전뿐만 아니라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업체죠. 대만 TSMC 주가도 12일 1.93% 하락한 바가 있습니다.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주가가. 내부적 요인으로는 지난 3일부터 재개된 공매도가 삼성전자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공매도 재개 초반만 해도 삼전은 공매도 주요 타깃이 아니었어요. 근데 3일부터 10일까지 하루 공매도 거래대금이 한 23억에서 한 49억 수준으로 미미했는데 지난 10일에는 840억 정도 그리고 10일에는 한 923억 정도의 공매도가 몰린 겁니다. 다만 증권업계에서는 삼전의 주가 하락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결국은 다시 오를 것이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반도체 상승 사이클이 맞물려 있고 거기다 모바일하고 노트북 수요 등이 양호하기 때문에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이 계측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다들 좀 힘드셨죠? 과연 이 주가 떨어진 거를 가지고 계속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굉장히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잠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투표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 어려운 시기를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 절반 정도 되고 나머지는 한 25%는 관망하는 자세들 그리고 25%는 굉장히 좀 두렵다. 위기다. 이게 뭔가 좀 무서워하는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모습을 처음 겪어본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연 2, 3일씩 주가가 떨어져 버리니까 굉장히 두렵겠죠. 평상시 떨어져 봐야 아마 100원, 200원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속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던 삼성전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더니 8만 전자산도 깨져버리니까 상당히 좀 답답했겠죠. 그래도 박스권에서 놀지 않았겠습니까? 주로 8만 2천원에서 8만 4천원 때에서 놀았는데 이 흐름을 결국 깨가지고 그냥 완전 개발학 시켜버리니까 저도 처음에는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습에서 과연 진짜 가만히 있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계속 외도를 저도 같이 외도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아니면 좀 더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가지고 담는 게 나은 건지 한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장기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기가 되면 매수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서 뭐 좀씩 좀씩 들어간 거죠. 일명 물타기라고 하는데 뭐 물타기가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왕 하면서 저렴할 때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한 주라도 더 모을 수 있자. 예전에 8만 원대는 좀 비싸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7만 원대는 더 싸다는 생각이 오히려 또 문득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타기 식으로 해서 이제 저가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저가 매수가 아니다. 더 싸줄 수 있다고 하지만 글쎄요. 그렇게까지 계속 폭락하지는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과감하게 뭐 들어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과감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판단하시고 매수하실 분들은 매수하시고 매도하실 분들은 매도하시고 건망하실 분들은 건망하시면 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절대 천만은 여러분들한테 다그치면서 막 사라! 팔아라! 그렇게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현명하게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 관련된 이야기인데 하여튼 여러분들 7만 전자 됐다고 해서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절대 빅투 내거나 레버리지 쓰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영상을 마치겠습니다.